벤쿠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스케깃 다리 붕괴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BC주 다리 전문가 브루스 해머슬리가 BC주 다리들의 상황과 안전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해머슬리씨는 BC주에는 많은 다리들이 크고 작은 충돌을 겪고 있다며 다리 위를 지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와 화물선과의 충돌사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리들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성과 만일의 사태 시 혼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BC주는 다리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전제한 후 모든 다리들은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된 다리는 더 자주 검사를 받는다고 안전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BC주에도 오래전에 완공된 다리들이 있지만 정비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